계란 계속 익고 있어요. 계란도 계속 익고 있어요. 미안해 미안해요. 아니, 어떤 거를 먼저 먹으면 안 돼요? 뭐부터 먹습니까? 이쪽 거 먼저 드시죠. 아, 이거 먼저 드시네. 계란을 깨서 기벼서 드시면 됩니다. 계란이 계속 익어가고 있대요. 다 익었는데요? 계란이 계속 익어가고 있대요. 다 익었는데요? 다 익었어. 다 익었어,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늦게 끝나도록. 다 익었어. 그냥 노른자하고 같이 드세요. 그냥 먹어요? 계란을 같이 넣을게요. 내려놨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익은 노른자랑 같이 먹어요. 오수잎하고 이렇게. 오수잎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. 네네. 노른자가 아니고 버터 같은데요? 야, 이거 소스 찾으면서 이스톡 보내는 게 이렇게 그럴 거예요. 거기까지 같이 드자고요. 이제 고소하고 망고하고 버섯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. 자, 일단 버섯 샐러드입니다. 음. 음. 노른자가 좀 터졌어야 되나요? 네. 이게 결정적이었나 봐.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나 봐. 퍽퍽하거든요. 그렇지. 하시면 퍽퍽하지. 쭉쭉. 그렇지. 노른자를 하듯이. 바꿔봐 볼까? 바꿔줘 보세요. 여기서 한번 바꿔줘 봐 봐. 그러면 이 맛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. 원래 나온 요리는 이랬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터뜨려가지고. 제가 다시 한 번. 네, 잘라봅시다. 아, 안돼. 그렇지. 아유. 소스처럼 나와야 되는데. 이렇게 해서 노른자를 싹 발라줘야 되는데. 네. 아이고. 이게 버섯 수란 샐러드의 그거거든요. 그렇지. 백미거든요. 리온. 바꿔게요? 네. 자. 이거예요? 이거! 아니, 이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. 촬영을 그때기 때문에. 야, 야, 야. 귀구리 타르시라고. 아니, 아니. 구이는 왜 20분 동안 많이 봤어? 아니, 아니. 4년째 2년을 하고 있는데. 아니, 근데. 오늘따라 왜 송주영이 되게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? MC가 많으면 안 돼? 아니, 형 원래 많이 많았어. 선생님이 MC가 많으면 안 돼? 아니, 원래 우리 케이스로. MC가 그럼 말을 타고 있는 건. 아, 지나치게 예비를 하는데. 아니, 그러면. 질문 안 해도 돼.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? 아니, 원래 질문이 많아. 난 질문 같은 말한테 어떡하라고. 아니, 근데. 제가 평가해야 되는 건. 첫 번째 본 걸로 평가해야 돼요. 그럼, 그렇죠. 네.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. 아, 아쉽다.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. 야, 이게 약간 중요한 습. 아쉽다, 아쉽다.